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둘, 셋! 안녕하세요, 듀오였습니다! 와! 네, 올해에도 즐거운 우리들의 대명절 추석이 돌아왔습니다! 올해는 작년과는 다르게 조금 특별한 추석이 될 것 같은데요. 어려운 시기인 만큼 몸은 멀지만 마음 가깝게 모두 건강하고 풍성한 한가에 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상 속에서 힘들었던 일들은 잠시 접어두고 소중한 국료가 맛있는 음식 많이 드시고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네, 저희 듀온씨도 남은 2020년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낼 테니까 우리 듀온이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한 해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기죠! 보름달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모두 풍성한 한가에 되세요! 그럼 지금까지 듀온씨였습니다! 안녕! 안녕! 질충!